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쓰입니다 백마리오 슈퍼 익스퍼드 시작하겠습니다 피 스위치를 얻거나 코인을 얻거나 첫번째 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이렇게 뻔하게는 안승이 났을라나 첫판부터 아주 그냥 보물찾기인데 없다 아 뭐야 깜짝이야 여기 피 스위치가 있는게 아니라 거북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거북이로 뚫고 가자고 잘못하다 거북이가 부딪힌다고 피 스위치 이렇게 가는거였나봐요 근데 왠지 불안한데 왠지 여기 피 스위치 문 들어갔다가 이게 낚시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오호 아닌가봐요 다시 가자 거북이 밟고 그냥 쭉쭉 가면 게임 끝날 각인데 아 뭔가 이게 흐름이 좋지 않았어 방금 딱 이 해곱을 밟고 쭉쭉 갔어야 했는데 너무 멈친멈칫했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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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게임이 끝나진 않네 어 이거 이제는 킬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똑같은 느낌이겠지 그렇지 어 들어가지네 어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어 나 다시 돌아갈라 그랬거든 친절하구만 야 불안하냐? 아아아아아아아아 살았다 어허 뭐지 이거? 난 위로 갈거야 잠깐만 설마 설마 못 깨는 건가요? 설마? 어허 나 막혀있나 했다 나 막혀있나 했다 아 아 아 아 상당히 쉬웠네 역시 퍼스 클리어 네 요런 쉬웠맵은 퍼스 클리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야 이거 퍼즐 느낌인가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맵이 좀 작네요 여기서 아마 피 스위치가 나오겠지? 여기 있으면? 아 폭탄이네 그냥 뭐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허허 또 이게 되게 두 번째 맵 또 왜 이렇게 작아 아 이렇게 한층씩 올라가는 거 같은데? 두 번째 맵은 잠깐만 아이고 죽을 뻔했다 핫 핫 좋아요 이건 뭐 어디 선택해야 되는 거냐? 그냥 리셋인가? 그러네 그냥 리셋이네요 올라가야 되는구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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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가시 있네 그 개 그 개요 내가 그 가시를 못 봤어 아 그냥 빨리 화살표 블록에 받기 전에 빨리 점프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가시를 놓쳤어 살짝 그렇지 뭐야 이거 또 점프 갑자기 이게 떨어지면서 점프가 씹혔어요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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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끝났죠 간단하구만 기록이 근데 10초나 차이가 나? 내가 그렇게 느렸나? 이건 또 뭐야? 던져 밟고 뭐야 여기가 위야? 아 잠깐만 이렇게 가면 돼지 이것도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다 쉽죠? 아직 방심하면 안 되나 그래도? 아 오징어는 시럽 제발 버섯이네 버린다 아 다 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불이 돌아가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러게요 제가 좀 운이 좋은데 오늘? 아직까지는 좋은데 또 모르지 아 버섯 아 버섯 아 버섯 먹으려다가 못 먹었어 아 물론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딱 깨지긴 했는데 아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아 아 아 봐봐 아 기록 랭킹맵은 100마리오 챌린지다 한 다음에 합니다 야 이것도 쉬워 보이는데 점프하면 안 되는구나 점프를 하면 안 되는 맵이에요 핫 야 이건 어떻게 올라가 이건 먹을 수 밖에 없잖아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여 위로 가도 게임 끝날 수 있나? 이렇게 된 거 이리로 가죠 뭐야 더 이상 안 나와? 죽을 각인데 이거 뭐냐? 아 저거 먹었으면 대박인데 어 요우씨가 떨어져? 잠깐만 나 또 죽겠네 어우야 좋았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좋았어요 아 여기는 살살 뱉을 수가 없어 유스마는 잠깐만 P 스위치가 필요해요 P 스위치가 필요한데요 어떡하죠? 이대로 가봤자 길이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대로 가봤자 길이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저 사이를 들어가야 돼? 아 야 살짝 점프했는데도 이게 반응을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냐 사실 이거 헬리콥터 먹긴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P 스위치 P 스위치 한번 쳐야 돼 P 스위치 아 여기서 이제 이 사이로 잠깐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날면은 내가 그걸 못하는데 벽 점프를 망했네 P 스위치 한번 더 한번 더 쳐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밑에 바닥 있나? 아 오케이 뭐지? 왜 길이 없지? 아 여기 파이프로 들어가야 됐었던 건가? 아 이거 동전 안 먹어 아니지 결국 내가 못 들어가잖아 잠깐만 한번 더 P 스위치가 필요한데? 아 나 여기 파이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너무 늦게 생각했어요 P 스위치 가자 야 이거 헬리콥터 못 먹었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끝났던 건데 오케이 오케이 야 설마 여기 오른쪽으로 나오냐? 설마? 야 너무하네 이거 진짜 그 와중에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올라가게 해줘 제발 상당히 더러워요 잠깐만 P 스위치 오케이 뭐야 잠깐만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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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 P 스위치를 들고 오고 싶은데 그냥 가자 어 아 잠깐만 왜 이러냐 진짜 어어 일로 가는 게 맞을까?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거 상당히 불안한데 일단 갑니다 잠깐만 나 이거 스핀 점프를 못하는데 믿는다 뭐야 길이 없잖아 길이 없어 야 진짜 헬리콥터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능한 거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이거 오른쪽으로 그냥 뛸까요 그냥 한번 죽자 어 길이 있긴 있다 근데 여기 왠지 내가 들어갔는데 오른쪽으로 나올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예감 적중 간다 나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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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맨 위로 올라가볼까 왼쪽 위로 정상적인 길을 모르겠구만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야 돼 여기 뭐 있냐 없네요 일단 기름 뚫어놓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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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일로 떨어지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조금 위험했어 오케이 요시 살렸어 살렸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여기서 요구시로 한 번에 못 가면 의미가 없는데 그나마 여기 위로 가는 게 조금 더 멀리 가겠죠 그나마 어 깜짝 야 요시야 나이스 하 밑에서 가자 근데 여기서 요시를 타고 못 넘어가면 똑같은데? 그렇지 됐다 가깝구나 여기는 호호 정말 제자자의 의도가 이겁니까? 정말? 정말 이겁니까? 일단 넘어왔어요 일단 넘어왔고 아 잠깐만 야 바닥이 안보이는데 어떡하죠? 오호 끝났네 파이프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뭔가 이제 정상적인 길이 있었으면 저길로 나왔겠지? 되게 가깝게 있었나봐 어딘가에 근데 제가 그걸 못찾았네요 원래 내가 했던 방법이 의도는 아니고 야 근데 이거 왠지 저기 떨어졌으면 왠지 히든 블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벗으시네 오케이 다음 판을 노려봅시다 오마이갓 설마 저 밑으로 갈아타서 했을까요? 설마 아닌데? 뭐지? 사실 아 이거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게 낫겠지? 안전하게 이거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? 아 아니네요 잠깐만요 다시 돌아오냐? 이렇게 가면 되지 버섯 하나만 주세요 잠깐 이거 왜 가시가 이렇게 많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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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끝나? 너무 쉬운데? 나는 거북이 던져서 거북이 밟고 막 가야 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스타를 찾아가지고 아주 운 좋게 싶겠네요 버섯 좋고요 야 이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북이 잡고 갈까? 야 이거 계속 이런 식이야? 아 답답한데 이거 이러면 안 돼 야 너네끼리 박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좀 곤란한데 아 아 아 좋아 타이밍 나쁘지 않아 딱 좋은데? 아 이거 여기 맞나? 오케이 아 야야야 니 왜 올라왔지? 잠깐만 아 앞쪽에 있어 앞쪽에 있어 던지지마 점프로 넘어가고 나 죽겠는데 아 죽겠는데 진짜 의도하진 않았는데 지금 좋다 아니 두 번째부터도 안 돼요 왜냐면 이 거북이가 두 번째 거북이는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그다음 거북이는 위에 있기 때문에 마리오가 점프가 안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판 타고 가긴 해야 돼요 거지같지만 어쩔 수 없다 던지지마 아 오케이 타이밍 좋은데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점프를 했을까 아이고 몰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설마? 야 역시 저기 점프에 불 잘했어 아니 근데 이거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건가? 때려와 어 끝났다 끝났는데? 때려와 끝나버렸네 아까 제가 처음에 저기 갔을 때 점프를 해볼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아 점프하기 잘했어 아 생각보다 맵이 작아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와 아 아 constantly 떴얼 Kids 해 advola 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